정말 서울되고 경쾌한 펫보리듬이 어깨를 들썩이게 하는 남완사 가수의 멋진 무대였습니다. 자 이번에는 이 가수 이름만으로도 아주 향기로운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. 왜냐 이름이 좋은 향이거든요. 나쁜 향이 아니에요. 좋은 향이 가서 오늘 또 레드빛의 빨간 그런 또 무대의상이 아주 이 날씨와 걸맞는 좋은 향이 가수가 준비한 곡은 차라리입니다. 차라리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.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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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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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